. 많이 베푸는 것보다 많이 뺏기고 산다고. 제가요? 제가 그렇게 성격이 유한 성격은 아닌데. 본인 성격이 유하고 안 유하고가 없다니까. 본인 주문에서 나가면 채워져야 되잖아. 근데 채워지질 않아. 그게 뺏기는 거지 뭐야? 안 그래요? 제 사주 평생 그래요? 많이 뺏기고 사는 분이셔. 내가 지금 당장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제는 그만해야지 해놓고서도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그걸 참지를 못해.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놔야 돼. 도와놓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받으면 되는데 그걸 또 받지를 못해. 욕은 받지 욕은. 아니 근데 그 뿌려주는 것도 제가 있어야 뿌려주는 거 아닐까요? 그럼. 돈은 팔자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팔자에 돈은 있어. 근데 결국은 이제. 다 밖으로 이렇게 세 나가는 게 많아서 그게 탈이지. 돈은 돈복은 있어. 내가 재물 운이 있어서 재물을 싸놓고 살면 계속 재물이 차고차고 쌓여서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신 분이셔 사실.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는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만큼 밖에 없어.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잖아. 이제는 좀 쌓고 싶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쌓고 싶다 한들. 돈은 먼저 버는 사람이 임자야. 제 주변에서요? 그런가요? 결혼도 못하겠네요. 주변에 결혼할 수 있어. 결혼할 수 있는데. 주변에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이렇게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그렇게 진행을 해. 하다가도 누가 들어와서. 그거를 싹 가져가면. 안녕히 가세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 우리 박샤순이야. 내 목어치는 없어. 내가 100이라는 걸 벌어오면. 그게 다 내 거여야 되는데. 주변에 다 떼어주고. 내가 갖고 오는 거는 30%, 40% 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 결혼 후는 들어와. 들어오니까 결혼은 해. 하고 살아. 하고 가정이 있어야 우리 박샤순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올라가. 옆에서 누가. 어떤 사람은 보면 혼자 잘 해나가. 지독하게 잘 해나가.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누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정말. 네. 그래서.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 딴 사람 얘기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제 3자가 보기에는. 우리 박샤순은. 그러질 못해. 내 속마음은 참 독해. 모지러. 내가 어떻게든지 내 거는 내가 갖고 와야 돼.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건 본인 생각이라고. 아 그래요? 아. 그러질 못한다고. 그래서 옆에서 누가 잡아줘야. 내 목어치를 챙겨 오시는 분이야. 아. 그거를 옆에서 누가 딱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 목어치를 갖고 오고 내 거를 뺏기질 않는 분이죠. 그래서 장가를 가시란 얘기예요. 아셨지? 네. 없습니다. 없는 거는 지금 당장 없는 거지. 있어. 들어와.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럼 주변에 사람들을 다 끊어야 되나? 아이. 다 끊지 마. 왜 끊어. 다 뺏어가니? 아니. 주변 사람들 끊지 말고 살아. 그 대신에 내가 한 번만 더 생각해. 한 번만 더. 줘야 될 때, 주지 말아야 될 때.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를. 한 번만 더 생각해.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 고심을 해서. 응. 그래.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잠깐만. 나 담배 한 대만 피고. 담배 한 대 필 동안 생각 좀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셔. 아셨지? 네. 그렇게. 지금 내가 어떤 걸 결정을 내릴 때까지 100번의 생각을 했다면. 101번만 더 생각을 하라.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라. 아셨죠? 네. 그리고 올 수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 씨 자손이 좀 많이 꼬여있는 형국이었어.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괜찮을 거야. 어? 네. 정신 차리고 살라고 지금. 좀 풀려나가는 형국이니까 지금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사셔. 그리고 우리 박 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때 제일 잘 맞는 거는 뭐냐 하면. 많이 움직거리는 일. 네. 많이 돌아다니는 일. 그런 게 우리 박 씨 자손이 제일 잘 맞아. 응. 그리고 금전 또한 마찬가지야. 많이 움직여야 돼. 금전이. 묶여 있으면 안 돼. 네. 계속 움직여야 돼. 그런 일들이 우리 박 씨 자손한테 잘 맞아. 그러니까 뭐 어떤 물류가 됐든 아니면 내가 이쪽 저쪽에 움직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어? 그럼 물류 쪽이나 뭐 이런 게 맞아.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일. 그런 일도 우리 박 씨 자손한테 잘 맞아. 아셨죠? 네네. 궁금한 거. 어. 아니 한 번 생각해서 주변. 그럼 주변 사람들을 좀. 솎아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솎아내지 말고 그냥 내비두라니까. 내비두면.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 굳이 있는 사람을 내가. 이 새끼다. 이거 뒤통수 칠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그냥 지금 살아온 대로 살아와. 살아가. 그러면 내가 어떠한 거를 도와주고 어떠한 거를 내어주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그걸 잘라. 그러면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 주변에 괜찮은 사람도 많아. 아니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 중에. 해주고도 욕 먹는다라는 거를 좀 몇 번 경험을 하긴 했었어요. 필요할 땐 연락 오고 막상 이제 자기들이 끝나면. 뭐. 네. 제 오지랍이다. 뭐 이런. 네. 근데 몇 번. 듣고 나니까 솔직히 조금.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실망이지 실망. 네. 마음도 안 좋고. 요즘은 아예 되도록이면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 지금 생각을 딱 갖고 있으라고. 네. 안 움직이고 그냥 하려고 하고. 제가 좀. 장사를 하다 논 기간이 좀 오래되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움직였으면 다 깨져나갔어. 이제 괜찮아.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좀 움직이셔. 네. 지금부터 좀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거든요. 아. 아. 평생을 베풀고 살아야겠네. 돌아온 건 없더라고요. 돌아온 거 있잖아. 돌아온 거. 욕. 오래 살겠네. 진짜. 나는 정말 좋은 마음에서 베풀고. 좋은 마음에서 해줬으면. 봉합답 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이. 저 사람 참 괜찮다 소리를 들어야 돼.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반면에. 내가 들어 먹지 말아야 될 욕을 들어 먹고. 구설을 타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야. 나는 정말. 내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내 진심을 다해서 해줬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실망이 많았고. 깨져나가는 게 많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어. 지금까지는 그랬고. 지금 생일상 넘어서부터는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제 좀 움직이셔. 아셨지. 네. 지금 이제. 활성해야죠. 또. 뭐 생일 지난 지 얼마 대도 안 왔네.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괜찮아. 움직이셔야 돼. 또. 결혼은 어떻게. 결혼은 언제쯤 하냐고. 네. 운이 언제 들어온. 지금. 2년 안짝에는 결혼할 거야. 길게 봐야 2년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느라. 결혼. 결혼. 아니 아니. 결혼. 본인 결혼한다고. 2년 안짝으로요? 응? 2년 안에? 길게. 응. 길게 봐야 2년 안짝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이잖아. 24, 25년까지 결혼 못 하면. 내가 결혼 시켜줄게.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결혼 시켜줄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너무 날짜를 박지 말아라. 아. 네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거는 그쪽이 그런 거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네네.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여기 앉아서 손님을 보고 할 때는. 그분이 답답한 걸 풀어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고. 그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돈 벌어먹자고. 일로 빠져나가고 구엉 만들어 놓고. 절로 빠져나가고 구엉 만들어 놓고. 그런 짓건은 안 하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없지. 솔직히 딱히. 말씀해 주신 거 들으러 왔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는 많이 힘들었던 거를 좀 접어두고. 지금까지는 잃어버려 잃어버리고. 지금부터. 풀어나가십니다. 아셨죠. 네네. 고맙습니다. 생각내로nam에. 우리는 수uki로 einen 브 마스크 printer puts explos 거야 determining ど 당해줍니다. 중국 명소들의 네네덩임 veut. hierarchy와 Sans 상체를 단 문을 할 minuteikan. estä은 경우 tension開ması allemげet.